되는건가? 되는건가 되는건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리챙입니다 잠깐만 마흔 두 명밖에 안 들어왔어 우리 한 백 명 들어왔을 때 우리 다 해야 되나?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리사 채영입니다 이게 뭔일이야 연결이 불안정입니다 안녕 안돼 불안정 여러분 우리의 의상을 보시면 어제 언니들이랑 입고 있는 어제? 어제라니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언니들이 입고 있었던 장면이랑 똑같아요 우리 다 네 명 다 똑같은 거 있어요 근데 팔이 좀 짧아요 맞아 팔이 짧아 청아 영어로 해주세요 Hi everyone Hi everyone It is currently.. What's the time? It is 9 o'clock here In Japan 아 연결이 불안정해 내가 그때 인터넷에서 이쪽이 되더라고 Okay We are great everyone We are great everyone Someone said Hey Rosie and Li Mario Li Mario Li Mario is the funniest name I think 아 리챙이다 안녕하세요 고마워 오! 니혼노 한 명이 누가 정말 맛있게 그거 뭐라고 하죠? 게맛살을 게맛살을 엄청 먹고 있어요 게맛살을 엄청 먹고 있어요 펜토리처럼 막 진짜 보여주고 싶다 느끼하긴 하려면 일로와 슈 일로와 슈 일로와 슈 일로와 내 바지를 보여줘 언니 좀 앞으로 와요 바지 바지만? 와 팔랑팔랑 이거 진짜 짱이에요 라팔 바지 같아 짱 편해 보여 슈 뭐 먹어? 편의점 먹방 하기로 했는데 편의점에서 산 맛살입니다 나의 그거 어디 갔지? 나 아까 그 뭐 식이냐? 배고파서 부른 거였어 나 아까 그 뭐 식이냐? 왜 이래? 나 유포 같은 거 뭐 갖고 왔는데 나 봤는데 너가 까는 거? 까는 거? 근데 그거 뭐 없어요 짧은 애도 있어야 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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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있어 이거 이거 눈이 이렇게 해야 돼? 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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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 이거 스크린캐쳐에서 우리 흑육사 먹는 거잖아 눈이 흑육사는 말이야 안돼 와 이거 이거 봐요 블링블링 하죠 난 심플이야 오 내 거 더 블링블링한 거 같아 일단 일본 팬들한테 너가 해봐 꼰방와 왓더시도치와 블랙핑크 데스 대사야 대사 똑같아 왓더시와 블랙 블랙핑크 블랙핑크 노 리사 데스 왓더시와 로제 데스 뽈뽈뽈뽈 오늘도 공연을 해서 화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 같아요 아아 Don't poke your eyes 저도 이거 왕궁 있는데 제 거 못 찾아가지고 저 해리포터 같죠 할머니 같은데 할머니 같은데 와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니 머니 니 머니 니 머니 니 머니 니 머니 어 좋아 부자 같은 느낌 난 좋아 좋아? 응 어때 괜찮지 하이 좀 똑똑해 보이지 아니 되게 연세 있어 보여 아니래 Do I look smart? No she looks I think I am She looks like No No? Why not? She looks like a Like a what? A beautiful grandmother 연결이 불안정하대 이쪽이야 봐봐 이쪽으로 야 리사 봐요 이쪽으로 하면 그게 없어진다니까? 아니야 좀 좋아 오케이 여기만 가면은 불안정해져요 이게 몇 cm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응 уш이 정작 우리 한 10 촘정적 어때 십 어 아 정적이 필요 하다고 그게 포인트야 어 그거 그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요새 봄봄봄봄봄봄봄 Aug 갱ம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 툭 차쿵차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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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이 불안정해 채우가 너무 저쪽 안 돼 보러 주면 안 돼 아 미안해 언니가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블랙핑트 왓쌉! 왓쌉 코베! 코베! 왓쌉 토키오! 야! 하여稽 야! 포옹할려 했는데 진짜 까먹었다 누가 외우더라 뭐 할려 했다고요? 어 거기서 포옹할려 했다고요? 어 그런 걸 왜 해요 뿌 아! 뿌 아 왜 이렇게 진짜 까먹었어 역시 고inship 뿌 어제도 할려 했는지 까먹었던 거예요 아 아쉽네 다음에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너가 이쪽으로 와 왜냐면 거기서 가면은 이게 포립입니다 응, 오케이. So, let's read the Bible. 댓글. What? I don't know why they came out. It just sounded like you were going to say that. Let's read the Bible. Use your long arms. Me? There you go. 이게 완전 그거가 됐어요, 그거 뭐야. Selfie stick. Can you make it shorter? Okay. Longer. Okay. Down. Down. Tilt it a little. Tilt. Oh,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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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r side. You're right. It's like an automatic selfie. It's like a selfie stick, but it's alive. My arms hurt. I'll use this. No! Don't take my glasses from me. I'll use it. No! I want to look like a... Harry Potter. I'll use it. Herm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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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ione? I'm really like a grandmother. Okay. No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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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no money. No money. I can't do it. I can't do it. Nope. What's the last one? No money. Like this. Okay. 오케이, 바이. 오늘 멘트 틀릴까봐 진짜 긴장했는데 외국어는 어려워요. 미용고! 그 다음 사이! 일본어로 댓글이 좀 달리네. 아 지금 뭐야 지금 진짜 약간 엄마처럼 막 딸 막 하는 거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아니야 내가 딸이고 너가 엄마야. 아 그런 거였어? 야 일로와. 딸 너 일로와. 쇼드실 Beginи 로제bere flu인 소那么 많아 If you think you wanna? 너 오늘 예쁘네 well 뚜뚜뚜뚜 뚜뚜뚜루 너도 이뻐 뚜뚜뚜뚜뚜 입술 뭐야 진짜 밥 먹었녜 우리 곧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네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가야할 거 같아요 여러분 뿅 그렇게 빨리 마무리 아 네 수지 좀 배고프긴 해요 근데 블링크랑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혼자 먹고 있어 언니 계속 그만 먹어요 같이 먹으라고요 언니 10분만 더 주세요 아 좀만 참아요 진짜로 같이 먹어야죠 이리와 이리와 이거 보여줘야 돼 너무 이상해 저걸 사촌원들이야 사촌원들이라니 나는 망이잖아 망 왜 이렇게 암흑이 더러 그니까 나도 방금 키고 뿌염을 느꼈어 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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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고 우리 거기 무대 뒤에서 가만히 있다 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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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염 뿌염 구울 와 그거 해봐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언니 그거잖아요 전기 그거 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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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전기야 전기를 언니 제가 정기 조심하라고 했지 제가 언니를 이렇게 막 찾다가다렸어요 나는 막 제가 탐구하는 사람이였어요 연습하면서 언니 그때 진짜 연기 폭발 언니 완전 물 만난 곡이였어요 혼자 연습하고 있어 물고기 난 물고기였어 언니 진짜 인어공주 같아요 인어공주 파닥 파닥 연어공주 연어공주 이사가 맨날 인어공주를 연어공주라 해요 좀 잔이나봐 연어공주 왜? 우리 이거 타이틀 바꿔야겠다 리챙슈로 리챙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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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코 터먹는 소리는 엄청 디테일하다 어때? 괜찮지? 아니 아 솔직히 괜찮잖아 잠옷 이쁘네 이뻐 이거 좀 밝아서 좋아 약간 학교에서 약간 학교 교복 뭐라해? 잠옷 벽 잠옷 교복이 어딨어? 잠옷 교복이 어딨어? 아니 정해지는 잠옷 어? 정해지면 잠옷? 정해지는 잠옷 학교에서 없어 없어? 너 학교에서 잤니? 뭔소리 아니 그냥 저런 느낌이 난다고 아니야 근데 난 이해가 간가 너 다시 얘기해 설명해봐 됐어? 학교에서 정해지는 잠옷 학교에서 정해지는 잠옷 됐어? 정해지는 유니폼 잠옷 유니폼 잠옷 유니폼 잠옷 유니폼 못 맞아 아니 운동복도 있잖아 잠옷은 왜 잤니? 잠옷은 왜 잤니? 잠옷은 왜 잤니? 잠옷은 왜 잤니? 아 너무 진짜 맨북이야 리사야 너 그래서 너무 뻔뻔하게 지가 맞는 척해 그게 말이 되니? 아 진짜 아니 생각해봐 잠옷이 왜 아니 얘가 이거 들을 때마다 저 약간 이렇게 반 잘려서 들어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들어줘 너도 마찬가지야 물어뜨려 어? 누가 우리 너무 시끄럽나? 아니야 옆방에 뭐 갖다준다 아 옆방? 육방?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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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이네 야 조심해 목 접힌다 어머어모어모 너무 편하게 캡처하지 마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뭐지? 지수언니가 얼마전에 어디서 댓글에다가 그거 봤잖아요 오영 애들이 아 오영? 언니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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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의 머릿속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개그 욕심이 있고 옆에 안 웃길까봐에 대한 불안감과 이 점으로 이제 개그를 치고 싶은 타이밍이 있는데 리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진짜 맨날 개그를 치고 입을 살짝 떨면서 안 웃길까 봐 불안해하다가 또 조용하면 개그를 칠 타이밍으로 이렇게 혼자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놓치면 막 엄청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웃기면 괜히 치워 들어온 거 장난 아니에요 개그 욕심 근데 처음에 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맞잖아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중간 중에 언니가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찝는 거죠 근데 진짜 웃겨요 막 가만히 가 아 개그 욕심 이러면 알고 보니까 뭐 하려는 거야 좀 이상해 너 죽었어 아파 살려주세요 우리 이제 다 좀비야 살려주세요 우리 이제 우리 부산행 무사 아 진짜 대박 대박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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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응 내가 무서워? 뭐래? 좀비 리서 좀비사 좀비사 어 괜찮은데 좀비사? 좀비사 좀비사 되게 이상하면서 뭐야 갑자기 또 무슨 컨셉이야 아 또 컨셉차 왔어 컨셉차 맨날 컨셉차 자꾸만 뭔만 하려고 해 네 얘가 소리 없이 입만 벌리고 웃고 있으면 웃는 척이에요 여러분 맞아 한번 이렇게 웃을 때 뭐야 아니야 진짜 100% 웃는 척 100% 웃는 척 아니야 진짜 웃겨서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웃는 척 우는 척 떨어 맞아 컨셉트 맨날 컨셉 맞아 너무 뭔가 그래 리서야 내가 너 잘 찍어줄게 근데 또 약간 먹기 짧아 보여 없어 보여 짧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머니 컨셉 잡았다 아 봐봐 봐봐 또 대사치려고 하잖아 개그 욕심 계속 컨셉 잡아 얼굴이 손톱 많은 할머니 컨셉 커진 인생이야 커진 인생 왜 이렇게 작아? 거진 인생 아니 거진 나예요 아 거진 인생 아니 거진 거진 예민해 예민해 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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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하는 줄 알았잖아 거진은 나지 거짓수 거짓수 먼지수 아니야? 먼지수도 있지 거짓수보다 먼지수가 낫다 먼지수 내 꿈이야 진짜 이상한 꿈을 갖고 있다 언니 말 좋다 컨셉 잡았다 이상한 컨셉 팔 아파 어 팔 아파? 미안해 아니 언니가 미안해 봐봐 아까 저한테 너가 잘면 나 얼굴이 반이 나와 이런데 니가 잡으면 니 먼저 잡아 팔 아프다며 아 그래 너 잡아 근데 니가 너무 해피클 시잖아 이거봐 니가 방금 태어난 애 같아 봐봐 미쳤다 진짜 뭐야 진짜 무슨 컨셉충 진짜 컨셉충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평화가 다시 찾아온 평화 눈떠다 얘가 죽으면 평화가 찾아와 빨리 눈 감아 눈 감아 머리 희암에서 또 눈 감아 아 진짜 컨셉 야 리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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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제가 지긋지긋 춤을 췄어 한 5분만 컨셉 없이 살아봐 아 진짜 제가 리사한테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이라고 불렀던 얘가 갑자기 그걸로 또 노래를 만들었어요 봐봐요 지긋지긋 진짜 지긋지긋하라 지긋지긋해 빨리 지긋지긋 찬스 채영이 표정 봐 애써어부지요 근데 뭔가 정신이 없어 리사야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야 저 안경때문에 저 안경때문에 이랬던 안경이었어요 안경은 좋은데도 정신이 없어 지긋지긋 끝이 안난다니깐 막 계속 뭘 살 수 있잖아 리사야 뭔데 있어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제야 정말 로제야 정말 너 왜이러니 어? 뭐? 지수야 콕 먹어 지라 싫어? 싫다기요? 로제야 콕 먹어 네나 먹어 난 콩 좋아해 야 연결이 불안정해 이러다 끊긴다고 야 연결이 불안정해 이러다 끊긴다고 야 연결이 불안정해 이러다 끊긴다고 아 나 배고파 I'm so hungry Please give me food some food 밥 시켜야 되는데 응 끊긴 아 아 아 아 아 아